자 다음 순서는 진도북춤입니다. 진도북춤은 농악의 한 부분으로 공연되어 왔었는데 다른 지역 북춤이 북채 하나만 사용한다면 진도북춤은 양채로 두드리면서 추기 때문에 음악적 효과가 높아서 농경사회에서 일꾼들의 흥을 도두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춤사위 자체가 매우 남성적이며 즉흥적인 신명과 흥겨운 시각적 소리와 춤사위가 갖는 공간적 어울림이 한데 어우러져서 품을 돋구는 몸짓과 흥겨운 가락이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김순미, 최보교, 최현진, 지은채, 오영순, 김미애, 김미정 그리고 원순희 선생님까지 해서 진도북춤 여러분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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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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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